야구 선수와 프로 선수의 매치가 성사됐습니다. 먼저 다이노스 이해정 프로의 T샷. 펑크 아니지라고 물어봤는데 벙커예요. 벙커지만 그래도 그린 가까이 아주 잘 쳤고요. 에이스 노경은 선수의 T샷. 노경은 선수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을까요? T샷 좌측 멀리 사라졌습니다. 다행히 발견이 되긴 했는데 위치가 좀 좋지 못하죠. 카트도로 옆 웅덩이에서 세컨샷. 웅덩이 밖을 벗어나지 못했고요. 고난의 연속입니다. 세 번째만은 탈출을 했지만 이번에는 벙커에 빠졌습니다. 워낙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유춤하고요. 이해정 프로의 세컨샷. 아주 멋지게 벙커 탈출 2-1에 성공을 했습니다. 탈출 2-1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퍼트를 보여주면서 컨시드 8호 원업. 바이너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. 나이스! 원업! 다이노스! 올스크웨어에 이어서 원업 역전을 만듭니다. 해주세요! 감사합니다. Chen